안녕하십니까 히암TV입니다. 오늘의 후원은 SH1m님, 닥터K님, 빅토르님, 락지스님, 털터리님, 구성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12월 선물옵션 만기일이죠.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 한국중시가 상승할 이유, 오늘의 주제입니다. 12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매월 두번째 목요일은 옵션만기일이죠. 그중에 3, 6, 9, 12월은 선물 만기도 함께합니다. 이때를 네마녀의 날, 쿼드러풀 위칭데이라고도 하죠. 아니 선물하고 옵션 두개 만기하는데 왜 네마녀인가? 코스피 200지수 연계 선물과 개별종목 선물, 그리고 코스피 200지수 연계 옵션과 개별종목 옵션 총 4개의 파생상품이 만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생상품은 보통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죠. 내가 파생상품에서 1억을 벌었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반드시 1억을 손해를 받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개의 다양한 파생상품이 만기일이 한꺼번에 있다 보니까 난리가 납니다. 누구는 막 상방을 베팅을 해놨고 누구는 하방을 베팅을 해놨고 서로 간에 막 끌어올리고 내리고 왔다갔다 하느라고 정신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포지션에 맞춰서 주가가 움직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의 포지션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기일에는 막판이나 동시효과에 약간의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제로섬 게임에서 패한 쪽이 돈을 물어내기 위해서 현금이 부족하니까 주식을 대량 매도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물어내는 거죠. 그런데 현재는 기관이 배당차액 거래 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선물을 매도하고 배당을 주는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것은 배당을 주는 12월 말까지 계속 이런 형식의 거래를 할 예정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선물은 롤오버 할 가능성이 높다. 즉 12월 만기 선물을 3월 만기로 바꿔서 계속 연장해 나간다는 뜻이죠. 기관의 반대표는 보통 외인이 잡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롤오버를 한다면 외인도 사실 청산보다는 롤오버를 같이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결국 옵션 포지션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선물 옵션 포지션이 만기일이긴 하지만 선물보다는 옵션 포지션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번 4분기에는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은 외국인이 힘이 세다라는 뜻이고 결국 외국인의 옵션 포지션에 따라 주가가 만기일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보면 상방은 한 3040까지 열어두고 있고 하방은 한 2950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폭이 크죠. 제가 볼 때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상방일 확률이 60% 하방일 확률 40% 정도로 상방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외국인이 쭉 올린다기보다는 3000 이하로 시작해서 올리거나 아니면 3000 이상, 3000 한 20쯤 시작해서 밑으로 내리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갈지는 외국인 마음이기 때문에 그건 정확히는 알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한국중시가 당분간 상승할 이유 바로 중국에 있다 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0월, 11월 사실 한국중시가 좋지 않을 때에도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중시는 반등이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심지어는 11월 달에 2900이 깨지고 2800대까지 떨어졌을 때도 제 주장을 전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로써 중국이 이제 돈풀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긴축에서 완화 정책으로 바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중국은 올해 계속 긴축을 하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쌓아놓은 버블을 좀 줄여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이 재신임을 받기 위한 반대파 숙청을 위해서 그런 것을 또 사용하기도 했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돈풀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보면 유동성 확장 정책을 하고 있는 게 확연히 보입니다. M2 통화량이라든지 사회 융제 총액 그러니까 대출 총액이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이 이제는 완화 정책으로 가고 있구나. 그런데 저는 이걸 계속 얘기 드린 이유가 내년에 2월 달에 통계올림픽도 하게 되고 또 내년 10월에 시진핑 재신임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경제가 나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경제를 끌어올리는 것은 본격적으로 4분기부터는 시작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10월, 11월부터 중국은 점차적으로 유동성 확장 정책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중국이 돈풀기라면 중국이 좋은 거지.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돈풀기에서 한국 물건을 많이 사주니까 좋은 건가? 물론 뭐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 자 이거는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라고 하는 그래프하고 달러 인덱스의 그래프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대칭적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크레딧 임펄스가 내려갈 때는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고요. 크레딧 임펄스가 올라갈 때는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실제로 계속 그래 왔습니다. 지금 2010년 이후에 쭉 그런 모습을 보여왔어요. 크레딧 임펄스가 뭐냐면 바로 여기서 적혀있죠. 제가 적어놨습니다. 중국 GDP 대비 민간 신용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즉 내수 경제의 지표죠. 그래서 중국 내수가 쭉 나쁠 때는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고 중국 내수가 좋아질 때는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는 모습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왔었고 그리고 중국 내수는 중국이 계속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임이 거의 끝나는 시기죠. 왜냐하면 기존에 보면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더 이상 조이지 않고 풀어주는데 실제로 그런 시기가 왔고 실제로 지금 풀어주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가 이제는 반등해서 올라갈 타이밍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시기가 왔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위아나가 굉장히 강세로 전환이 되고 있죠. 돈을 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최근에도 계속 위아나가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중국이 지중률 인하하고 재대출 금리까지 인하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시중에 돈을 푼다는 건데 어? 위아나는 돈을 풀고 있는데 어떻게 위아나 강세가 되냐? 뭔가 좀 특이하긴 해요. 위아나는. 특이하긴 한데 아무튼 위아나는 정말 특이하게도 중국이 완화 정책을 펼칠 때 강세가 됩니다. 실제로 이게 2011년, 15년, 18년에도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에 한국 증시는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예보도 제가 이미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보면은 위아나가 최근에 강세가 보이고 있죠. 원달러 환율은 어떠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 N자 파동을 그리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지금 원화 강세가 있는 겁니다. 원화 강세가 발생하면은 외국인들이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오겠죠. 환차익을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중국이 위아나 강세가 보일 때 우리가 원화 강세를 보이게 되면 중국 환율 대비 우리가 좀 더 약하단 말이죠. 중국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데도 들어오기 좋고 그러면서 기업의 수출도 잘 돼요. 뭔가 좀 독특한 상황이 놓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이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긴축에서 완화로 변경하는 시기. 바로 이런 시기죠. 2011년 이런 시기. 2015년 이런 시기. 2018년 이런 시기.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중국이 완화로 돌아서는 시기에는 한 두 달에서 석 달 정도의 상승이 나타나는 게 보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번 달 12월 들어서 처음 상승하고 있죠. 그동안 계속 하락하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년 초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외국인들은 이거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1월부터 외국인들은 국내 시장에 계속 들어오고 있었죠. 물론 공매도 청상도 필요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연말에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래서 연말 배당을 공매도 세력이 물러주기 싫으니까. 그 전에 주식을 좀 매수를 해야겠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 영향으로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아주 높아졌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야 됐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면은 11월에 코스피를 고의적으로 눌렀죠. 고의적으로 누르면서 공매도 청산하면서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11월 중순부터 말씀드렸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고의적으로 주가를 누르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매도를 청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향후에 주가가 급반등을 하기 위한 그런 사전 작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주가를 누를 때 이때 사시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참 신기하게 그때 악플 달던 분들이 많죠. 아실 거예요. 혹시 지금도 보고 계신다면. 말은 못하겠지만 아시겠죠. 본인 스스로. 저는 요즘은 그런 악플을 신경쓰지 않고 과감히 다 삭제 처리하고 차단합니다. 차단해도 본란 볼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아실 거예요. 본인들이. 제가 아 이거 바닥이다. 이거는 오버 언더슈팅이고. 이거는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했을 때. 차트도 볼 줄 모르네. 경제도 볼 줄 모르네. 이런 인간이 무슨 유튜브를 하네. 뭐 이런 사람이 왜 이런 글을 남기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 꽤 많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런 악플이 많이 달릴 때가 본 바닥이더라고요. 작년에도 10월 말에 좀 그런 경향이 있었고. 올해는 11월 말에 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인간주표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면. 아 확실히 인간주표가 몰리는 거 보니까. 지금이 바닥이구나. 역시 제 예상이 많았고. 저는 그 인간주표분들이 많이 몰릴 때. 저도 갖고 있던 현금으로 주식을 좀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근데 역시 제 예상대로. 지금 반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새 또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있네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좀 수출이 내년에는 좋지 않을 것 같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우리나라 수출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거는 제조업 PMI입니다. 미국과 중국. 근데 미국과 중국 제조업 PMI가 보면 최근에 딱 반등을 하고 있어요. 바닥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수출도 나쁠 이유는 없다. 자 이렇게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악재가 하나 있죠. 뭐냐.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면 미국이 금리 인상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빠른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최악이죠. 미국이 빠른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 시장은 돈이 갑자기 빠져나가면서 악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지금과 같은 위아나의 강세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서 중국 역시 힘들어지죠. 그럼 우리나라는 역시 마찬가지. 더 이중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일단 최대한 누르면서 미룰수록 우리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중국의 ppi 즉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동안 보면 중국의 ppi가 엄청나게 상승했죠. 올해 10월에는 두 자릿수를 넘어서더니 그렇죠. 이게 10월에 발표한 거죠. 사실상 9월이죠. 9월에 두 자릿수. 그리고 10월 ppi는 13.5% 엄청나게 되죠. 두 자릿수도 넘어가서 13.5%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높으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냐 했는데 사실 이제 오늘 발표합니다. 오늘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를 발표합니다. 중국에서. 지금 예상은 11%대로 처음으로 하락. 이게 하락하면 올해 진짜 이 추세를 꺾이는 하락이 이제 오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꺾여야 됩니다. 이게 꺾여야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꺾이는 거죠. 사실 중국의 ppi는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다 유발합니다. 미국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중국의 ppi 지수가 하락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제 관점은 좋다. 이거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저는 이 얘기를 지난 여름철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하지만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더 종목별 차별화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별에 대한 각자 공부를 하시고 어떤 산업, 어떤 종목이 매년까지 좋을지를 한번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건 각자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투자기간의 조절이 좀 필요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래요. 작년 3월, 4월에 주가가 바닥일 때 사신 분들 웬만큼 좋은 종목을 잡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쭉 들고 갔으면 됐습니다. 최소 1년 이상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게 최고 좋은 수익률을 보였죠. 중간에 팔고 되면 무조건 후회를 했습니다. 아, 괜히 팔았네. 더 오를 텐데.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그런 종목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종목이 올라가면 얘가 횡보하거나 버려지고 다른 종목이 새롭게 올라가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사실 금리 인상 시기에는 우리나라 중시가 쭉쭉쭉 올라가기는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돌아가면서 오르죠. 사실 지금도 보면 12월 1일부터 지금까지 코스피가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보시면 계속 연속해서 오르는 종목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돌아가면서 오늘은 이 친구가 올라가고 내일은 이 친구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순환을 하죠. 이제 앞으로 그게 좀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투자는 중단기로 기간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또 다른 종목이 올라갈 거 그걸 좀 연구해서 그 종목을 갈아타고 이런 것들을 잘 하시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은 현금 비중도 서서히 늘려야 됩니다. 금리가 제로금리일 때는 현금을 들고 있으면 현금은 쓰레기입니다. 계속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금리가 1%대에 넘어섰죠. 내년에다 최소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금리 인상 시기가 된다는 얘기는 정부가 돈을 풀기를 줄인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 현금의 가치가 다시 서서히 오르기 시작한다. 즉 현금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